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경률 씨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사태 때 참여연대 입장하고 굉장히 뚜렷하게 다른 그런 입장을 견제해 가지고 명성을 많이 얻었죠. 회계사 하시고 이 김경률 씨 지금 사안을 보게 되면 이제 대개 이 김경률 씨와 같은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프리랜서 스타일의 그런 직업이고 또 그런 삶을 오래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 가게 됐을 때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드 체인지라고 합니까 그 입장선회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이 공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프리랜서 스타일로 사시던 분들이 공적인 임무를 맡게 되면 이렇게 설화 사건 같은 데 많이 개입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 김경률 씨와 관련된 그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을 보게 되면 김경률 씨의 평소 어떤 갖고 있는 리듬이나 판단들이 개입되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일단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되면 당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많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 나가서 프리랜서로 뛸 때는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비대위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프리랜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김경률 씨가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다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 마리 앙투아네트 이런 비유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좀 철이 없는 겁니다. 공인이 되면 자기가 발언하는 것이 그다음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것인지는 가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가 좀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욕을 한 모양인데 그러나 김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죠. 딴 거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이 다 동시에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게 무리면 김경률 씨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은 스타일이 좀 구겨지겠지만 사적인 의견하고 공적인 의견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말을 시켜 가지고 또 여러분들 언론들이 계속 논조가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김건희 여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손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감각이나 정무적 감각이 없어 가지고 이 윤재욱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여사 관련 당의 입장은 공작이고 함정이라는 것이니까 그 본질을 강조해달라. 당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 입장이 당원이 되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당론을 뭐 사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공직으로는 당론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는 거죠. 이에 이런 것도 참 이렇게 뭐 전선이 확당이 될 때는 당분간은 언론 접촉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언론은 어떻게든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기사화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존재 목표니까. 김경률 의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과 대구 경북 출마자의 인식 차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신은 대구 경북이니까 뭐 안심해도 되잖아. 사실 여러분들 수도권 문제는 선거부정 문제 해결을 못하면 국민의힘은 대패입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다 여러분들 뭐죠. 그냥 무대에서 놀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부정 문제를 이번에 브레이크를 못 걸면은 국민의힘은 80석이나 90석 정도에 머무는 군소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도권과 대구 경북 출마자의 인식 차이고 수도권 출마자는 절박하다.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총선을 망한다. 수도권 출마자들이 그렇게 절박한데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의지가 없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의지가. 한동훈 씨도 승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툭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선거부정을 듣는 순간 당신들이 진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의지가. 그거를 많은 여러분들 우파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권 출마자는 절박하다.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총선을 망한다.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여러분 선거 치르겠다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정신줄을 놔 가지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경률 씨는 공적인 자리를 맡으면 안 되고 그냥 프리랜서로서 그냥 언론 인터뷰하고 방송 나가 가지고 떠드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괄의 의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같은 생각에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김 여사 등 사과 필요 주장은 저도 짧지 않은 시민사회 활동을 해봤고 그것이 기초해서 내 생각이 변한 건지 아닌지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프리랜서로 사는 거지. 일단 공당에 몸을 담고 나면 싫어하면 당이 살 수 있으면 뜻도 좀 굽히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은데 한동훈 씨가 여러분 인사한 걸 보면 그 비서실장도 그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인이 13년째 여러분들 한국에 사는데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나온 김에 중국 국적을 갖고 여러분 사는 것은 누가 남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13년째 여러분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는데 신랑은 여러분들 국회의원이고 자기는 중국 국적이고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왜 어그러지는 거 아니까 지금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요. 모든 것이 올바름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의와 부정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많고 많은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비서실장을 여러분 구했는데 와이프가 여러분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결혼한 지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공지의 사실인데 2020년도에 여러분들 아이들 나이가 12살 13살이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국적을 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 그냥 언론만 검색하면 검색해 나오니까 한동훈 씨도 엄청나게 내가 볼 때는 철이 없는 거예요. 공부머리하고 여러분들 세상 사는 이치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옆에 뽑아놓은 사람들 보면 물론 이렇게 인사나 공천을 하게 되면 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한동훈 씨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몇 주 정도 보면 대충 그 양반의 역량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100일 보면 되고 대통령은 100일 보면 그냥 다 나옵니다. 밑바닥까지 다 나오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한 1, 2주 정도 인사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발언하는 걸 보고 처신하는 걸 보고 광주가 이런 빚은 열심히 닦는 거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안 믿고 환상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냥 지켜봤죠. 그래서 지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은 김경률 씨가 김근희 여사 관련해서 발언을 본인이 굽힐 의지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선에서 꼬리 자르고 수습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